양파맛 쿠키가 나왔는데 양파맛 쿠키에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양파맛 쿠키가 개인적으로 유령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 인트로 보면은 막 좀 유령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보이죠 얘를 패스로 하면은 뭐가 없을까? 없네요 그러면은 유령이 한 마리 더 있잖아 얘는 어떨까? 없네요 일단은 양파맛에다가 카메라를 쓰면은 이스터에 에그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자 일단 다른 부분을 빼볼게요 일단은 편의상 자 한번 카메라 끼고 달려봅시다 얘 듣긴 했는데 무슨 이스터에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본 적이 없고 자 한번 봅시다 카메라 발동하죠 슬슬 이스터에그가 아니라 그냥 버그라고요? 뭔데? 양파맛이 안 찍히네 아예? 이제 이 카메라가 원래 그 그게 있었잖아 카메라가 원래 이제 어둠마녀는 막 되게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쵸? 옛날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얘는 카메라 찍히면은 아예 안 나오네? 뭔가 이게 버그인지 이스터에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지금도 안 나왔죠 저 지금 어? 막 그 초록색 게이지랑 파란색 게이지는 보이는데 펫까지는 보이는데 양파가 안 찍혀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양파맛 쿠키가 유령이니까 이제 카메라를 안 찍힌다는 설과 아니면은 이제 그냥 버그 그냥 데브가 깜빡했어 근데 깜빡할 리는 없지 않을까?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쿠키들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버그는 아닌 것 같고 의도한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아닌가요? 얘가 어 그냥 유령이어서 안 떴지 않을까? 막 약간 일단 이런 버그가 있다 이스터에그인지 버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 일단은 막 얘만 정확히 안 찍히네요 그쵸? 한 번만 더 볼까 마지막으로 자 이제 카메라 터지죠? 카메라 찰칵 어 딱 진짜 계속 쿠키만 안 보여요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의도한 것 같아 유령인 것 같아 약간 이제 이스터에그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둠마녀도 잘 봐 내가 보여줄게 이것도 일부러 얘만 이렇게 막 만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인가? 일단 한번 해보죠 카메라 이제 좀 있어 찍힙니다 얘는 되게 어둡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자 카메라 찰칵 이러면은 얘는 이렇게 나와 어둠마냥 이렇게 나와 근데 다른 쿠키들은 다 똑같이 나오잖아 이거 일부러 의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어둠마냥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어 이거 굳이 막 건들 필요가 없잖아 카메라 보물은 그냥 막 그대로 나오게 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 과연 얘도 유령이잖아 이 펫도 유령인데 같은 유령끼리 막 카메라 찍으면은 어떻게 될까 둘 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이스터에그면은 확실하게 이스터에그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?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펫은 근데 이거까진 생각 안 했겠지 데이브가 솔직히 펫은 나온다 에이 에이 펫은 이게 어 뭐 이름만 유령이야 아니잖아 아 펫 좀 실망스러운데 자 아무튼 뭐 양파만 쿠키 이스터에그였어요 além다 tracks 이렇게 택 scrambled 이렇게 2 1 준 앞으로